야, 반장 왔냐? 왜 이렇게 늦었어? 평소보다 1분이었다 1분 요즘 뭐 사회에 불만 있냐? 왜 이렇게 시비를 건대? 빨리 앉아봐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이고, 어떻게 허물 맹당한 소리를 하시려고요 아씨, 네가 사회에 불만 있는 거 아니냐? 왜 이렇게 시비를 건대? 아, 뭔데 뭔데? 우리의 재밌는 소아씨가 오늘 또 무슨 즐거움을 주려나? 아휴, 진짜 손같이 고와봐 왜? 야, 물러지 마라. 나 손금 볼 줄 안다? 손금? 네가 뭔 손금 해봐 배웠지, 스승님한테 스승? 누구? 공부 못해서 선생님한테 매일같이 혼나는 네가 뭔 스승 기골라, 진짜. 정말 말고 보자, 보자 왜? 뭔데? 아, 왜? 전망적이네 아, 뭐, 뭐, 뭔데? 두뇌선에 보니까 거의 뭐 생각이 없는 수준이네 이씨, 치워 니가 어디서 나한테 판단이야? 나 반장이야 다시 가져와봐 내가 아주 살짝 봤는데 깜짝 놀랐을 수 없음 있었어 뭐, 뭔데? 운명선 운명선? 내 운명이 뭐 어때서? 초등학교 때 귀인을 만났네 귀인? 혹시 그거 무서운 이야기냐? 뭐야, 너 1등 왔냐? 귀한 사람 말이요 아, 귀한 사람 아우 안다우 귀인,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잘해야 될 거야 아마 널 평생 도와줘서 하는 것 같아 진짜?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데? 이미 만났다고 나오네 이미 만났다우? 혹시 네 얘기하는 거냐? 응 야, 손 줘봐 왜, 너도 손꼽을라고? 아니, 깨물려고! 아, 진짜! 더러워, 진짜! 모양을 보니까 귀신을 만나겠어 아, 아프잖아! 더러워, 진짜! 지금 당장 아픈 손이나 신경 써 숨 타용하지 말고 저게 진짜 신경 써줬더니 아, 그건 그렇고 너한테 손금가를 쳐준 그 대단한 스승이 누군데? 전세훈이라고 유명한 만화가 야!